미해 군악동 태풍경보센터는 17일 일요일 97w 열대요란에 대하여 LOW로 분석을 하며 노란색 서클로 홈페이지상에 표시를 했었으나 18일 새벽 1시 현재는 97w는 홈페이지상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97w 열대요란은 동경 100구도 부근 해상에 있으며 강도는 20노트입니다. 현재 베트남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서클의 LOW란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확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낮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열대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열대요란이 LOW로 분석되다가 며칠 사이에 서클이 주황색 중간 등급에서 빨강색 서클 하이로 바뀌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등급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계속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일기도를 보면 97열대요란에 대하여 1008헥토파스칼 열대요란으로서 동경 149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남태훈은 18일 월요일 새벽 1시 현재 북위 34도 동경 167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속도는 시속 20km이고 북북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200헥토파스칼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7일 일요일 오전 9시경에 19호 태풍 남태훈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해군 앞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19호 태풍 남태훈은 35노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에는 더 이상의 발달 없이 조금씩 약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와 유럽기상청 ecmwf 모드에서 며칠 동안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현 이와태현 호카이도에 큰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20호 태풍 만로에 대한 예측은 18일 새벽 1시 현재 기준 20일 새벽 5시에 일본을 많이 벗어난 동해상 멍마다의 저기압 형태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일 뿐이고 저기압 또한 큰 폭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도쿄와 도오쿠 지역 그리고 호카이도 지역에 큰 폭우가 20일 내릴 확률이 있으므로 일본은 폭우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